아저씨 초콜릿 디즈니 프린세스! 자라 볼까요? 아저씨 초콜릿이 요건 과자같게 그리고 라이언라드 초콜릿 역시나 과자와 초코티브 바이크 예쁜 공주들이야 그리고 왕관 유후! 얼굴을 다 발랐어요 이제 왕관도 색깔을 넣어줘요 자 여기에 비스켓을 이렇게 자 이제 남는 초콜릿은 옆에다 구워볼까 비스켓을 안찾아요 왕쪽도 살짝 한번 볼까? 어떤 초콜릿 비스켓이 나올지 궁금하다 냉동실을 빠지지 못한다 와! 드디어 냉동실에서 다 알았어요 와 이거 잘 찍혔다 와 얘도 잘 나왔어 라이언걸트 디즈니 프린세스 공주들 와 예쁘다 왕관도 너무 예쁘게 잘 찍혔다 어머 됐어 공주까지 이렇게 떡볶이 다 맞아요 고맙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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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관이